란쟁이 안녕하십니까 란쟁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당첨자분을 뽑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체란해온 난초는 여섯 난초구요 여섯 개체인데요 어 이벤트에 응모해주신 분들이 총 41분 정도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구요 우선 영상을 뽑기 전에 순번을 뽑기 전에 난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2번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3번 4번 다 같은 밭에서 체란한 난초구요 엽성들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6번은 조금 제 생각은 6번이 제일 좋아하는 보이는 품종이긴 해요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자 그러면은 추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흔한분분까지 있어서 제가 마흔한분까지 실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번호를 만들어 놨구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4번 1번분 1번분은 4번이구요 2번분은 26번입니다 26번 3번 3번 개최 3번 개최 3번 개최 가겠습니다 3번 개최는 38번이네요 38번 그 다음에 4번 개최 갑니다 4번 개최는 8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최에요 5번 개최는 31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이에요 6번 어떤 분이 되실지 자 12번 입니다 12번 제가 댓글로 번호를 다 보내드렸고요 제가 확인을 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댓글을 한 번 더 달아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란쟁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